코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초코색 편의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더보기 설명에 자세히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제사랑 커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잘먹겠습니다 먼저 얘부터 먹어볼게요 다음은 얘 헤헤헤 전체의 온갖 heats전 뭔가 레전드가 너무 decisive 그런 것 같아요 또 먹으면서 제가 아름다워놓을게요 저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반적인 시켠지 아까 드러뜬하고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스시로 인사를 좋아해요 제가 바나보레인 캠프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번엔 이거 짠 뭔가 너무 고소해요 겨울이 겨울이 이모 겨울이 느꼈 겨울이 겨울이 얇은 떨어캐 이제 얘네들을 조리해올게요 라면을 조리해왔어요 일단 다른 것부터 먹을게요 이거 이건 처음에 라면이랑 절영 구매할 생각 Ba 是吗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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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엉뚱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직 너무 뜨거워요 그럼 이번에는 이거 마사지 먹어야지 모르겠어요 마사지 먹으러 가고 싶어요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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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이제 라면을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편안하니까 쫄깃쫄깃 잘 안겨서 고른 후 치즈 Collaborate 아, 참깃 너무 맛있다 이번엔 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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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으면 좋지 않나요?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으면 좋지 않나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찹쌀떡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먹었구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